고장은 안났어. 소리는 녹음될텐데. 그냥 그게 빡빡한게 풀려서 울릴뿐이지. 녹음이 안되나요? 응. 그쵸? 응. 일단 녹음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17. 흠흠 오케이. 그래서 난 이거 못해.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네요? 일단 난 이거 못하겠다. I can't do this. I can't do this.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I can't do this. I can't do this. Can you help me? I can't do this. Can you help me? 그랬더니 I can't set up. I can't set up.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I can't set up. My tent. My tent. Can't set up. My tent. 그랬더니 도와줄 수 있다면서 Sure, Nicky. Sure, Nicky. Of course, Nicky. Sure, Nicky. Sure, Nicky. I have 가 주다였습니까? 언제부터? Give? 저다 했고 오학년이니까. 주다도 모르면 어떡하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십시오. I can give you. I can give you. I can give you. 네? 여기서는 헬프 말고 이걸 썼죠. A hand 핸드가 손이란 뜻도 있지만 도움의 손길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가 뭐였어요? I can have you Have 애드지 뭔데? Have요? 가지다 아아 give you I can give you I can give you 그 다음 I can give you a hand I can give you a hand 통째로 익혀야죠 A hand 난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다 I can give you a hand I can give you a hand I can give you a hand too 오케이 그랬더니 와우 You Have What is it? Nice Nice Tent 텐트 셀 수 있어 없어 네? 텐트 셀 수 있어 없어 텐트 없어요 아 텐트 셀 수 있어요 그럼 몇 개야 이거? 한 개요 이거 왜 물어봐 원래 안 붙였어요 그래 그래서 뭐 Nice A Tent 네? You Have You Have Nice Tent 넌 머진 텐트 갖고 있구나 You Have All Nice Tent You Have Thanks Thanks Thank you Thanks My Dad My dad My dad gave it 마이다드 게이빗 마이다드 게이빗 공부를 했지? 오케이 그래서 울아버지가 나한테 과거에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가 뭐 했어요? 아 마이다드 게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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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템 룩 소 올 마이템 룩스 소 올드 마이템 룩스 소 올드 여기에 룩 할 때 왜 룩이 아니고 룩스 된거지? 어 보고 있어서 아 보고 있어서 그렇다 오케이 이제 또 설명하면 이제 여섯 번째 날 텐데 딱 밤 준비하세요 오케이 마이템 룩스 소 오케이 Norman Lithuan 헐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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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쭉 하겠습니다 빨리해 이번에는 너무 느렸어 I can't do this Can you help me? I can't set up 하면 설치할 수 있다 같은 거 I can't set up my tent I can't give you I can give you A hand Two Wow Wow You You Have A nice tent You have a nice tent Thanks My dad gave it My dad gave it to me Oh Oh My tent My tent My tent My tent My tent My tent Looks so old My tent looks so old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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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tent Is Your tent Is Your tent Your tent Is Strong Your tent is strong Tony Okay 자 그래서 I can't do this Do의 뜻은 How does What Even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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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Can Can Your Can Can 수 있겠니? Setup의 뜻은? Setup? I can't set up my tent. Setup의 뜻은? I can't set up my tent가 무슨 뜻이었어? 난 만들 수 없다. 어! 만들 수 없다. 지금 뭐 텐트를 제작하고 있는 거야? 없던 텐트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설치하다. 설치를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다가 뭐였어요? I can give you a hand. 난 너를 도와줄 수 있다. I can give you a hand. OK. You have a nice hand. Thanks. Give it to me. gave는 give의 과거라 했고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룩이 보이다란 뜻인데 왜 룩이 아니고 룩스를 왜 써야 돼요? 얘가 룩이 보이다란 뜻이면 하다시고요.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있다고 그랬어? 두가 숨어있는데 이 경우엔 두가 아니고 더즈가 숨어있기 때문에 얘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룩이 아니고 룩스죠. 그럼 왜 두가 아니고 왜 더즈가 숨어있냐면 마이 텐트는 암만 길어봤자 it이라 했습니다. it. 3인칭 단수란 얘기 들어봤을 건데요. 어디서? he나 she나 it을 보고 3인칭 단수라고 얘들이 뭐를 가질 때? 얘들이 하다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다가 뭐예요? 가다. 그러면 나는 간다 하면 그냥 I go. 너는 간다. You go. 우리가 간다. We go. 그들이 간다. 그것들이 간다. They go.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가 간다 할 땐 he go가 아니고 he goes죠. 이 속엔 그냥 다 두가 들어가 있으면 돼 두가. 근데 여긴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즈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strong. strong의 뜻이 뭐였어요? 힘센, 튼튼한, 무슨 씨? 어떤 씨죠? 어떤 씨? 그러면 너의 텐트 튼튼한 이러는 거예요. 너의 텐트 튼튼하다 이러는 거예요. 너의 텐트 튼튼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 어떻다 라는 뜻에 무슨 씨로 바꿔줘야 돼? 하다 씨로 바꿔주려면 어떤 씨를 하다 씨로 바꿔주는 게 누구야? B동사라고 했죠. M.R.E.S. 좋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맨날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못하겠네요.